자 두번째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옆에 그 전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전선 나오는 부분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좀 깎았구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도 ㄷ자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자 딱 잘라 냈습니다 요 두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구요 7,7,4,9번 하려면 요 내용까지 같이 그러니까 동생 같이 찍어서 올려 봅니다 30초 현상이구요 자 이거를 띡 띠고 나서 들어갈 때 여기 옆에 모자로 부분을 좀 잘라 냅니다 오케이 짜잔 36키로를 위하여